안녕하십니까 줌버그TV의 줌버그입니다.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아주 거대한 곤충 아주 거대한 거대한 메뚜기를 촬영을 해 왔습니다. 진짜 손바닥 보시면 크기 비교하고 만져보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말 커요 제가 봤던 메뚜기 중에 당연히 탑1입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큰 곤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대했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트로피다크리스 콜라리스, 아마 콜라리스인 친구인 것 같아요 트로피카다크리스에 속하는 왕메뚜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콜라리스 쪽이 아닌가 싶더라구요. 그래서 콜라리스로 소개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머리 가슴 쪽 부위에 돌기가 되게 막 나와있어요. 이 돌기를 제가 손톱으로 긁어봤는데 두드득 두드득 하면서 아주 딱딱하게 박혀있더라구요. 그리고 다리 이제 세 번째 다리 이제 메뚜기들의 가장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인데 이 다리에 가시가 엄청 커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잔가시가 아니라 진짜 큰 가시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제 눈에는 상당히 이쁘게 생겨서 얹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겁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슬슬슬슬 만지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날아가면 우리 또 중박TV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만져서 좀 애매한 손가락에 올리긴 했어요. 저도 영상 다 찍고 나서 알았네요 아무튼 보시면은 좀 약간 느릿느릿해요. 근데 이게 아마 얘가 이제 죽을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쪽이 멕시코가 모기 이제 지카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모기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계속 돌린다고요. 관광객들이 곤충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방역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돌리다 보니까는 곤충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잠자리, 파리, 이 메뚜기 한 종 요게 이 나라에서 본 곤충이 끝이었습니다.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되게 슬렁슬렁 걷는데 지금은 영상에는 담을 수는 없었지만 좀 약간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이 메뚜기가 날아가요. 날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랑 비교하면 가장 유사한 소리를 냈냐 장수풍뎅이 날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정말 유사한 소리를 내는 메뚜기였었습니다. 와우 정말 상당히 큽니다.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콜라리스 이 거대 왕매뚜기를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는 어떤 신기한 동물을 가지고 올지 곤충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지금까지 준벅TV의 준벅이었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.